날씨가 좋아서 맥스 데리고 비치해갑니다. 강아지 응가 안 치우면 최고 벌금이 2,000불이고요. 그리고 애견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오래전에 시에서 강아지 등록비를 안 냈다고 직접 수금을 하러 왔어요. 알고보니까 제가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 두 마리인 걸로 잘못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. 20년도 넘은 얘기네요. 맥스야 맥스야 그거 물에다 닦아야지. 맥스는 맞췄죠? 맥스는 맞췄죠? 맥스는 맞췄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구역이 갖추며 custard이 너를 게다가 이 큰 개가 저에게서 간식냄새를 맡았나 봅니다. 맥스 간식을 가지고 있거든요. 조정 연습을 하는 배인가요? 멋있게 생겼어요. 조정 연습을 하는 배인가요? 무거운 막대기를 굉장히 멀리까지 던집니다. 조정 연습을 하는 배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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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어요. 물에는 오늘도 황굽는 오리가 많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